어느 한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한 남자 집사님이 쓰신 고민의 글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날부터 너무 기쁘고 설레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찬양을 할 때는 너무 기뻤어요. 매 예배 따바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전혀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그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신앙 생활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신혼생활이苦しく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예전에 그 기쁨, 그 감사, 그 열정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내진 않지만 이 글에 동감하는 크리스찬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을 꾸리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1번 청년 때 또는 초신자 때 또 2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2번 세례를 받았을 때 또 3번 now, 지금 3번 현재, 지금 또 4번 잘 모르겠다 4번 잘 모르겠다 이 안에서 자신의 것을 찾기보다 제가 성경 퀴즈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3번, 지금이죠. 고른도서 4장에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른도서 4장에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육신이 점점 늙어가게 되죠.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새로워진대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반대로 내 마음이 후폐해져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후폐해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른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고른도서 4장 18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폐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원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의 멍해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멍해의 빗장을 부서뜨려 주셨대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내 의지나 생각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요. 짐승처럼 일만 하던 그 노예의 그 굴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서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서서 걷게 하셨대요.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서서 걷는 것이에요. 이 바로 서서 걷는 길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노예로 묶여있던 이 멍해에 빗장이 부서진 자는요. 구원의 길을 바로 서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만족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또다시금 또다시 스스로 죄의 멍해를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윗 왕이 그러했어요. 다윗 왕이 궁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했어요.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보다가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죠. 결국 또 바세바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까지 살해하게 돼요. 그리고 바세바를 夫의 중심으로 우리아를 죽을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또 남의 시선 남의 보여지는 것을 그것을 의식해서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 사건 어디에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세바를 측정해보면 神의 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은 끔찍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그 1년 가까운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다윗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구입하기 1년간 그리스러운 시간을 매일매일 찬양하던 다윗이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렸는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감사 평안 이것이 다 살아줬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영혼은 사막과 같이 아주 깜빡하게 말라버렸어요. 이 모든 일의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이 빡빡함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전부다 다윗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되죠. 시편 51편이 요괭이자 나단을 어떻게 나단을 죽였을까 指摘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51편 구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주의 얼굴을 다시금 나를 향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제발 저에게서 내 쫓아주지 말아주시옵소서 나를 나를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섬겼던 그 마음을 다시 부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처절하고도 이 비통한 울부지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상할 대로 상해져 버렸어요 다비다의 뼈 마디 마디가 상해서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고통의 모습이에요 바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한 결과입니다 다시금 죄의 멍해를 짊어진 자의 고통의 절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의 신앙생활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판단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주목해서는 안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고 진실이라고 믿어서도 안되요 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바로 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우리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번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이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둘째 날 제가 썼던 편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존재 자체를 기뻐하거나 행복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주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저의 가치가 항상 세상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잘 것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쩌다가 한 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어떤 미술작품의 가치는요 내가 보기에 이 작품 너무 훌륭해 또는 내가 보기에 이 작품 너무 형편없어 이것으로 그것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렸냐 그 작가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피카소가 연필로 그린 그 스케치 한 장이 50억행이래요 피카소가 엔피치 그린 그 스케치 한 장이 90억행이래요 보니깐요 주님 저도 미대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여 저도 비숫대학을 됐다 아니지요 제가 봐도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리면 90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면 90연도 그 스케치가 가치 있는 이유는 피카소가 그렸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작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내가 귀한 대접을 받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번 주나 또 오늘의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제 삶의 이유 그 존재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 그 기쁨이 제 안에 차고 넘쳤어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 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바로 자기 내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로 내 자신 내 만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만족과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는 스스로 그 죄의 멍해를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뿐더러 내 영혼이 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고통도 함께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노예로부터 완전한 그 해방과 그리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감사합니다.